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2021 수능 생명과학 만점 개념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해줄 얘기들은 2021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 하나와 선생님의 만점 개념 강좌는 이렇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들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2021 수능을 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할 거거든. 제일 먼저 좀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진리입니다. 첫 번째 기본 개념이 엄청 중요해. 이걸 꾸준히 반복해야 돼. 이걸 말로 그냥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학생들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봐봐. 기본 개념을 틀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생각해봐봐. 유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어려운 거는 아니야. 유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점수가 제일 높은 것도 아니야. 수능 20문제가 모두 유전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학생들은 유전만 100%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잘 봐봐. 2020 수능에서의 경우를 설명해보면 유전 문제 그리고 전체 수능에서 5담률을 1위한 그 유전 문제가 2점이야. 그런데 생태계 문제가 3점이었어. 그럼 기본 개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치? 해서 이 기본 개념은 여러분 1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해 주셔야 되고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딱 체계를 잡아서 학습을 해놔야 돼. 해서 이제 기본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거 그만 얘기할게. 엄청 중요한 얘기야. 오케이. 1번 끝났고. 두 번째는 킬러 주제. 기본을 공부했다고 치면 기본 문제를 싹 다 맞추면 한 32점, 33점 나와서 4등급이 딱 깔려. 그럼 이제 거기다가 킬러 문제 하나씩 하나씩 덧붙여 가면서 만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을 다 하고 나서 킬러 주제의 개념들을 실전화 시켜놔야 돼. 그리고 이제 암기할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능이 여러분 물론 창의력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좀 검사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수능 문제 20개를 30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 정답이 있는 시험이잖아. 그치. 그래서 통상적인 개념을 실전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전화를 좀 시켜놔야 되고요.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암기를 조금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킬러 주제들은 저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생각은 해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20문제를 30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이렇게 유형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또 들어서 설명을 하면 비분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비분리, 돌연변이 라고 하는 건 하나의 소단원 제목이야. 그거를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비분리 속에 어떤 유형들이 있냐로 가는 거거든. 원래. 그래서 이제 비분리, 돌연변이 라고 하는 거 안에는 염색체 수와 종류에 대한 걸 묻는 유형들이 있어. 이렇게 이제 분열 과정들이 나와 있고 그 내용으로 물으면 이제 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 가게도 안에다가 비분리를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개념, 다른 유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에서 다른 유형으로 나온 거야. 또 다른 건 다인자의 비분리가 나올 수도 있어. 이것도 전혀 다른 섹터거든. 해서 하나의 개념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 알겠지? 해서 이 세 번째 시간 단축 및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 유형 정리하라는 얘기인 거고 마지막은 뭐 파인할 때 우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실정 모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단계. 이게 수능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만점 개념 강의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기본 개념과 개념의 실전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만점 개념의 이런 일이 이런 저런 내용들을 수업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 커리큘럼은 따로 또 자세하게 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 그걸 또 확인하시고 전체의 만점 개념, 만점의 눈, 만점 유형, 만점 완성, 만점 파이널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만점의 눈은 이제 킬러야. 그 중에 선생님이 지금 소개하는 건 이 만점 개념 강의. 가장 스타트가 되는 만점의 개념 강의를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교재는 지금 이거는 개념서 교재거든. 선생님이 이제 교재를 두 권 줄 거야. 하나는 개념서, 하나는 문제지. 그러니까 워크북.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제공이 될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디자인하는 선생님께서 해주신 건데 이렇게 쑤욱. 1년 커리큘럼 동안 이 동그라미가 옆으로 살짝살짝 이동해. 손으로 이렇게 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이 쭉 열린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제 언락 만점 개념이라고 제목은 지워놓은 거고 개념은 전범위 기본 개념. 전범위 기본에다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실전화 조금 시켜줄 거고 개념과 문제가 8대 2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획은 이렇게 했지만 문제를 쌤 성격상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줄 거거든. 대강 하진 않아. 꼼꼼하게 다 할 거라서 조금 더 문제풀이도 많이 제공이 될 거야. 어찌됐건 기획은 개념과 문제가 8대 2 정도로 기획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의 구성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범위 기본에 실전 개념. 이건 앞에서 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이렇게 구성이 돼. 개념을 공부했지? 그럼 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대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연습할 수 있게끔 워크북으로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풀이를 쌤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거야. 알겠지? 해서 개념 공부하시고 대표 문제 풀어보면서 이런 개념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구나. 파악하시고 집에서 스스로 연습하시고 워크북으로 연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쌤이 풀이한 걸 봐야 돼. 그냥 쌤이 하는 거 다 그냥 시청한다 그러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볼 때는 되게 쉬워. 근데 이제 스스로 하는 힘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이거 듣고 이거까지 쌤이 할 때 같이 보고 문제 스스로 풀고 그 다음에 워크북 문제풀이를 보시면 돼. 됐지? 그러면 총 몇 강으로 구성이 되냐? 그러면 59강. 59강인데 한 강당 20분이야. 이게 쌤이 전화도 받고 이랬거든? 진짜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데 잘 봐봐. 여러분 막 먹고 살찌는 게 어려운 거야? 아니면 살찐 상태에서 불필요한 거 다 걷어내고 싹 균형 잡힌 몸으로 다이어트 하는 게 어려운 거야. 다이어트 하는 게 어려운 거야. 내용도 그냥 이거저거 탁 그냥 때려놓고 불필요한 얘기들 다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핵심의 모든 내용을 집어넣고 수업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두 번째 게 어려운 거야. 해서 그냥 막 하면 시간도 막 60분, 70분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쌤도 수업하는 게 편하고 준비도 훨씬 편하겠지만 여러분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강의는 이거라는 게 연구결과도 있어. 연구결과 이런 게 있어.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얼마냐? 그러면 학생들의 나이에다가 분을 붙이면 된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19세야. 그러면 19분. 20세야. 그럼 20분. 10세야. 욕한 게 아니고 10세야. 그러면 10분. 이게 이제 학습하기 최적화된 영상 강의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 연구결과가 있대.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이제 19세 혹은 20세가 될 거기 때문에 쌤이 20분 안에다가 싹! 핵심부터 필요한 모든 내용을 집어넣는 강의를 구성을 했고 저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개념은 이렇게 할 건데 쌤이 앞에서 얘기한 이 문제풀이 있잖아. 이런 건 유저한 한 문제가 막 15분 되는 경우들도 나오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해서 이제 막 60분짜리 찍었는데 애들이 막 19분, 20분 보다 이렇게 졸고 끝나고 막 이래버리면 효과가 없잖아.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어서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쌤이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을 한 거야. 알겠지? 문제 조금 더 길 수도 있어. 문제는 한 40분 될 수도 있어. 어찌됐건 한 강당 20분으로 59강으로 개념을 싹 다 정리할 거니까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쫓아오시면 됩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은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난 거고 강의는 이렇게 구성됐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실제 강의가 어떤지는 1강, 2강 보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수고하셨고요. 쌤이랑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